왕 나왔다! 왕 나왔다! 왕이야! 왕! 조용히 해! 왕! 백살기! 나이스! 대박! 와 형님 어떻게 한 번을 안 죽고 바로 왕을 깨시네! 이름 새기셔야죠! 그럴까? 아니 형 이름을 새겨야지 왜 제 이름을 새기세요? 형! 나도 형으로 단반해보자! 아 형이! 진짜 감사합니다! 그가 전에 우리 형 진짜 게임 피살기 스킬 실력은 중국 지방 최고인 것 같아! 아니 어떻게 이렇게 출중한 게임 피살기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취직을 못하는 거야? 야 못하는 계획을 안 하는 거야! 얼마 전 대기업에서 연봉계약서에 내 이름 딱 적어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 앞에 싹 찢어버렸어! 왜요? 이 빨간색으로 썼어! 와! 이 형 죽을 뻔했네! 나 심장 멎는 줄 알았잖아! 심장은 이쪽이야! 까부로 학 진짜 이름 지워! 아니 이름 지우다! 아니 아니야! 안녕하십니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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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뭐하세요? 범이 학교 갔다 왔구나! 네!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! 그래야 커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! 형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! 형도 웃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! 야 강성범이! 강성범! 야 차려! 이 자식 오냐오냐! 야! 너 형이랑 인마 나이 차이가 몇 살인 줄 알아? 응? 너 인마 나랑 나이 차이가 몇 살인 줄 아냐고 야식아! 꽤 차이 나죠! 그래! 야! 너 이런 거 있어? 이게 민증이라는 거야! 어? 사회생활 필수품! 봐봐 형이 몇 년생인지! 하지 마요! 봐봐 형이! 되지 마요! 봐봐 인마! 아이! 가까이 되면 안 보인단 말이야! 쟤 연기 아닌 것 같은데? 저도 지금 가늠이 안 가는 게 제가 시력이 나빠서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이가 들어서 안 보이는 건지! 이게 형들이 많았는데 웃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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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! 이거 말로 해서 안 돼 이거는! 오늘 내가 거르잖아! 아 이렇게 어렵냐! 뭐 뭐 뭐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뭐 뭐 뭐 이거 펴줘야 돼! 펴줘야 돼! 뭐 내가 이렇게 다시 잡아서 펴줘야 돼! 야 야 야 야 그만해! 나도 불편해! 형님 그날은 오늘 성경이 안 보이네? 어? 성경 취직해갖고 오늘 차 뽑으러 간다 그랬는데? 진짜? 대박! 성기가 취직을 했어? 그리고! 차도 뽑았다고? 아! 왜 그래요? 형 왜 그래?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? 생각해봐요! 친구는 지금 취직해갖고 차 뽑아서 핸들 돌리고 있는데 자기는 저기서 저렇게 오라키 스틱이나 돌리고 앉았으니 얼마나 사지 욕심 멀쩡한 놈이 저 자기 몸땡이가 하찮게 느껴지겠어요! 에? 친구는 매달 통장에 월급 찍히는데 저놈은 저기서 저렇게 자기 오라키에다 이름이나 찍고 앉았으니 저게 사람이에요!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! 위로를 해줘야지! 어휴 너 그냥 톤이 좋다! 형! 거짓! 너로 부끄러워! 형! 허평이 오늘 밤에 나랑 클럽이나 합시다! 형! 클럽! 여자들이랑! 여자들이랑! 가만 뭐해요 형들한테 번달번줌 할 여자가 어딨다고 번달번줌이 뭐야? 번달번줌? 아이 노땅들 번호 달라면 번호줌! 번달번줌! 이런 것 좀 배워요! 아이 노땅들 번달번줌! 제가 얘기하니까 불교 용어 같지 않나? 번달번줌! 번달번줌! 근데 지금 가늠이 안 가는게 제가 저 말을 홍대 클럽에서 배웠는지 아니면 미사리 라이브 카페에서 배웠는지 도통 모르겠는데 가늠이 안 가는거야 뭐해요 형! 얘 아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우 불편해! 어렵냐 형 그래도 우리 동네 빼밀는데 성기형 추직했는데 우리가 뭐라도 해줘야 되는거 아니야? 그래? 오락기 성기 이름 적어 그만 좀 적어! 그러지 말고 우리 깜짝 서프라이즈 이벤트로 몰래카메라 어때? 몰래카메라! 몰래카메라의 마지막 감동도 주고 대박! 몰래카메라! 왜 저래? 난 몰래카메라 완전 좋아해 그래 고등학생 입에서 은단냄새가 나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성기형이 막 의시대면서 들어오면 형이 12조로 야! 목에 힘 좀 빼! 목에 깁스를 했냐? 야! 목에 힘 좀 빼! 목에 깁스를 했냐? 그럼 범인이가 이 형 원래 이런 인간이잖아 이 형 원래 이런 인간이잖아! 톤이 마당극 톤이야 톤이 좋은데? 그럼 내가 상종 못할 쓰레기네 어 약간 당황할 때 그렇지 동시에 목을 탁! 그럼 막 뭐라 그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그때 형이 동생들이 괜히 그러겠냐? 동생들이 괜히 그러겠냐? 그럼 막 울먹거릴 때 마지막으로 폭죽을 터뜨리면서 축하해요 형 빡! 감동의 쓰나미 야 몰래 기가 만진다 기가 아 아버지 냄새가 나 아 얘들아 엉덩덩덩덩 야! 목에 힘 좀 빼! 목에 진짜 깁스를 했냐? 뭔 소리야? 차 사고 나서 벼어 갔다 오는 길인데 너 왜 친구한테 할 소리야? 얘 왜 이러냐? 영 원래 이런 인간이잖아 상종 못할 쓰레기네 이게 아니잖아 야 니들 뭐 하는 거야? 재홍아 괜찮아? 동생들이 괜히 그러겠다 그럼 너가 처신을 잘해 재홍아 정신 좀 차려 축하해요 형 축하해요 형 이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?